비켜かけ 야채 아아아아 초록야채 나 그냥 소리 질러 보고 싶었어요 준수 님 괜찮아? 준수 님이 끝났잖아요 왜 그랬어? 편육 아!!!! 왜저래? 성훈아 왜그래 아 편육이 있어가지고 어? 편육이네 왜이래 진짜 엔진 열어 보인다 엔진 열어 보인 엔진 열어 보인 엔진 열어 보인 엔진 열어 보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?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형 지금 되게 초래 빨리 저러 가야지 야 왔다 제발 이거 안 될 거 같아요 이건 다 안 될 거 뭐야 뭐야 안 돼요 민호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잘생겼네 잘생겼네 형이 뷰티 팁 좀 구겨줘 내 뷰티 팁? 잘 태어나야지 이민호입니다 이름도 잘생겼네 그나저나 좀 대박 잘생겼네 4K에 내 잘생겼면 더 잘 담는구나 그래 뭐라고? 왜 이렇게 잘생겼지? 야 애기 때도 잘생겼네 오늘 가장 눈부신 멤버는 나 나 항상 눈부시니까 성훈이 형 기사까지 떴어요 남친 남이 그리고 몸이 좋으니까 그나저나 다 똑같은 또는 내 이야기 아멘